수학의 답 평행사변형에서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응용에 관한 서술형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지금 M하고 N이 각각 BC와 CD의 중점이다라고 했고 그들을 연결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각선 BD가 보이고 대각선 BD와 A에서 M과 N을 연결한 선분과의 교점을 지금 PQ라고 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게 이 PQ의 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게중심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제 우리는 개념을 한번 연결하는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할텐데 자 일단은 무게중심하고 관련이 있다고 잡을 수 있는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어떤 점 A에서 뭐 마주 보이는 대충 마주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 변의 중점까지 연결했어요 하지만 이건 중선은 아니야 삼각형에서 중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A하고 C를 연결해보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ABC에서 이게 뭐가 된다? 중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로 다시 돌아가보면 평행사별형이죠 A씨 대각선이고 BD 대각선이야 그러면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모아져 2등분해요 그 얘기는 이 점이 O라고 했을 때 B, O 또한 B에서부터 A씨의 중점까지 연결한 중선이에요 그러니까 점 P는 삼각형 ABC의 뭐가 돼? 중선의 교점인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올 거냐 위 위쪽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점이 바로 뭐가 돼? 위에 있는 ACD의 무게중심이에요 같은 원리로 그런데 우리는 꼭지점에서 무게중심, 무게중심에서 변까지 변위의 중점까지 길이의 비가 2대 1임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도 몇 대 몇이 돼? 2대 1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왜? 삼각형 누구를 볼까? A, M, N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림을 선생님이 비슷하게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A, M, N을 볼게요 M, N의 길이가 지금 9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P, Q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P, Q가 보이시죠? P, Q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분홍색으로 써져 있는 게 뭐야? AP 대 PM, AQ 대 QN이 모두 다 몇 대 몇이라고 돼 있어? 2대 1, 2대 1 이 길이의 비가 같다라 함은 여기 있는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비가 2대 3이 된다라는 얘기죠 뭐예요? 아, 닮은 비를 가지고 P, Q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결국 삼각형 A, P, Q하고 삼각형 A, M, N은 서로 닮음이고 닮음인 이유는 양쪽에 있는 길이의 비가 2대 3, 2대 3이잖아 그렇죠? 또는 이게 뭐 평행하다라는 말은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두 변의 중점을 잡아 연결했으니까 평행해진다 어쨌든 닮음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겠죠 AA 닮음도 있고 SAS 닮음도 있어요 이 각이 공통이기 때문에 자, 그 상태에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아, 이 길이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전체가 3이라 그랬거든 그렇죠? 그러면 P, Q 대 누구도 P, Q 대 MN도 MN이 얼마? 9 이것도 2대 3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삼각형과 이삼각형의 닮음비가 2대 3 이 길이하고 이 길이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도 2대 3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3, P, Q는 그대로 얼마가 된다? 2, 9, 18이 되니까 P, Q의 길이는 얼마가 돼? 6cm가 된다 여기까지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평행사변형에서 우리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응용이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평행사변형의 어떤 성질이 포인트가 돼요? 대각선을 그었을 때 두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결국 잘라낸 삼각형 관점에서 봤을 때 한 꼭지점에서 대변, 대변이 대각선이게 하죠 대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중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중선만 있다면 그들의 교점은 무게중심이 된다 수학의 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